그래서 얼만데. 뭐가? 얼마냐고, 정확히. 뭐가 얼마야? 얼마를 갖다 쓴 거냐고, 바꾸자한테! 왜 말을 안 해요, 얼마냐니까! 어?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 해결책을! 어? 이렇게 나올 거야? 여기까지 와서? 그, 그 여기가... 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?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꾸자한테 돈을 끌어다 쓴 상황인 거지, 지금? 왜 이제 와서 발을 빼? 내가 생각한 거 맞다며! 지금까지 나 속이고 산 거라며! 그렇지. 어, 그 사업에 좀 문제가 생겨서 돈을 좀 끌어다가... 그래서 얼마야! 사채 돈을 얼마나 쓴 거냐고 도대체! 어! 어! 얼마 안 돼! 한... 한 10억? 뭐? 빌렸다가 9억 갚았나? 그래서... 1억! 아니... 아니... 이자 붙어서 2억? 2억 넘나? 넘지? 넘을 거야? 2억? 2억 넘을 거야! 넌 네가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도 몰라? 바보니, 너? 그게 아니고! 국회의원 되면 다 퉁 쳐준다 그래가지고... 그렇지? 그래서 나간 거지, 국회의원? 갑자기 이상한 짓 한다고 했다... 그래서... 바꾸자는 뭘 하려고 하는 건데? 너 국회의원만 들어서... 나도... 나도 거기까지는 확실히 잘 몰라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지! 아무튼 미용하!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! 네가 뭘 알아서 해결을 해! 알아서 해결한 게 이거야, 지금! 따라와! 어? 따라와! 지금 어디 가는 거야? 혹시 돈 빌리러 장모님 댁 가는 거면은... 내가 면먹이... 장모님 댁 가는 거 아니지? 어? 바꾸자 씨! 저예요, 김미영! 네, 알아요! 잘 지내시죠? 잘 못 지냈고요, 바꾸자 씨 때문에! 아, 저기 미용아! 잠깐 봅시다! 지금 가고 있으니까! 김미영 운댄다! 네가 그 여자를 왜... 왜 이리 왜... 네, 그 여자를... 왜 이리 왜... 왜 이리 왜 이리 왜 이리... 왜 이리 왜 이리... 왜 이리 왜 이리... 왜 이리 왜 이리... 한글자막 by 한효정